경찰 백중식 역으로 보냈습니다. 네, 조진웅씨 반갑습니다. 왼쪽 끝부터 봐주시고요. 중앙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 손 인사도 좀 부탁드릴까요? 네, 조진웅과 형사의 엄지 척을 해주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왼쪽 끝부터 봐주시죠. 네, 반갑게 손 인사를 하고 정면 아래 네, 파이팅을 하고 계십니다. 봐주시고요. 김모연씨. 오른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정말 연인, 연인. 김모연씨, 네. 왼쪽 끝쪽. 잡아다주는 김모연씨, 정면 아래. 끝쪽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끝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정면 아래가 펴질 것 같은 느낌. 아, 한류스. 좋습니다. 하트. 보여주고 있는 석류입니다. 약간 연미보기 현상도야 되는 번지. 오른쪽 끝쪽을. 좋습니다. 양쪽 손을 번. 자, 그 상태로 왼쪽, 왼쪽도 다시 한번. 네. 김성철 정면. 정면. 왼쪽 끝. 롤렛의 기업분들입니다. 정면입니다. 자, 잠시 후에 또 화이팅. 공장. 하트로 하셨는데, 다 주방을 보고 하트 한번 부탁드리니까요. 다양한 하트 좋습니다. 교차하트도 갈까요? 교차하트. 이렇게 2인 펜트도 되고, 교차로. 교차하트. 네. 아, 좋아요. 자, 빨리 짝을 찾으세요. 이쪽이에요. 시선 이쪽 봐주시고요. 왼쪽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기대했을 때 이렇게 상태에 주셨습니다. 손 살짝 돌려주시면,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시선, 왼쪽으로 해주시고요. 네. 아, 정면 받으시고요. 네. 정면이. 노 웨이 아웃. 화이팅. 화이팅. 샤앤스 케이크. 티라미슈 케이크. 네. 저도 개인적으로 티라미슈 케이크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선생님 질문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말씀 드려드리고요. 아까 물어봤잖아요. 아니. 자, 지금. 아니, 너무 문자드리고. 아니, 티라미슈 그게 뭐. 아, 그럼 이광석 씨가 좀 말씀 드려드리시겠어요? 그럼,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네요. 전 세계적으로요? 네네. 아, 지금 그러니까 부른, 부른 노래인데, 감독성이 굉장히 좋아. 뭐, 챌린지도 요즘 많이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한 곡부터. 신뢰가 안된다고 김석철 씨. 오늘 와주신, 오랜 지젤란들을 위해서. 자, 진영님 박수 한번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감이. 왜 지금, 왜냐면 우리 가족들도 너무 궁금해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런 음식 석사에서 노래하는 처음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감독님. 감독님. 진영 선배님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 둘, 목 좀 푸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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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목 푸시고요. 좋아요. 김석철 씨. 네. 자, 또 유명한 또. 너무 설레네요. 뮤지컬 배우는 거 같아요. 뮤지컬 배우는 거 같아요. 네. 갑니다. 자, 지금 우리 집권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하나, 둘, 셋. 소녀 소녀 백성 그런 그녀 있어. 워우! 네, 오장에 이렇게 부르기 쉽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사실 이런 석상에서 노래를 못한 이유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너무 떨려서 지금. 저희 가족이기 때문에. 또 아버님이 시키면 저도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아니, 태연 씨 같았어요. 그렇죠. 아, 네. 아, 네. 좀 약간 김우현 씨도 욕심나는 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현, 무현 선배님. 또 춤 잘 추시니까.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네, 다음에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있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우선 너무 감사드리고. 어, 이게 사실 6년 전에 했던 드라마에 있던 장면인데. 이게 이렇게 끌어올돼서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것에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한 달이 지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입니다. 이미 갔습니다. 아, 네, 네. 지금, 이미 지금 태평양 건너는데. 멈출 수가 없을 것 같지만. 노웨이 아웃이 태평양을 건너서. 네. 네. 네, 그랬습니다. 네. 노웨이 아웃으로 다시 대체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